네 안녕하세요 강쌤설물입니다. 자 오늘 영상은 방충망 모헤어를 한번 교체해 볼게요. 이 알미늄 방충망인데 지금 요게 보통 12mm여야 되는데 다 닳았어요. 다 닳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한 3mm도 안되요. 그래서 요거를 송곳으로 일단 바꿨고 옛날 거를 그냥 다시 이렇게 버리시고 이 안에다가 이제 얘를 낄 거에요. 일단 뭐 먼지를 싹 불어내고 낄때 얘같은 경우는 용접을 한게 아니라 조립을 했기 때문에 요 끝에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요 사이에다 집어넣어주면 요렇게 타고 들어갈 거에요.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그리고 쭉 타고 가볼게요. 이제 요걸 이쪽을 누르고 끝에를 쭉 가는거죠. 그리고 저 끝까지 갔으면 가위를 이제 알미늄 모헤어 교체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오늘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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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